여호와여 들으소서 이스라엘 목자여 구릇 가운데 앉으사 귀를 기울이소서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주의 빛 비추소서 여호와여 힘을 내사 우리를 구하소서 베냐민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앞에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 돌이켜 빛난 얼굴 보여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만군의 주여호와여 이 백성의 기도에 언제까지 노하시며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눈물의 양식 먹이셨나 하니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으니 우리를 비웃으니 우리들은 다툼거리 이웃의 조롱거리 이웃의 조롱거리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일어나 구하소서 소소